네 아주 오래된 클래식 기타입니다. 지판 교체 작업과 동시에 트러스로드가 없는 기타인데 트러스로드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절주를 풀어주고요. 스트링을 잘라냅니다. 대 너트를 떼어냅니다. 자 기존의 플랫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지판 제거 작업을 합니다. 클래식 기타에 지판을 모두 들어낸 다음 트러스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트러스로드를 4개 설치한 다음 4개 접착제를 발라서 지판을 접착할 준비를 합니다. 지판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시키고 플랜프를 이용해서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고정시켜줬던 장치를 풀어줍니다. 지판 접착이 마무리가 되면 기타줄을 끼워서 주율해집니다. 클래식 기타의 트러스로드 삽입작업과 지판 교체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ippe kept ants 감사합니다.